레드벨벳 하면 사실 이 썸머송이잖아요. 맞아요. 빨간만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그런데 이번엔 또 뭔가 다르고 또 강렬해졌잖아요. 맞습니다. 게다가 유닛 데뷔와 동시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트까지 1위를 모조리 휩쓸었습니다.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 K-POP은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어요. 대단합니다. 그 대단한 괴물 신곡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타이틀곡 몬스터는요. 상대방의 꿈 속에서 춤추고 놀며 빠져들게 하는 몬스터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. 또 봐야죠. 멘트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2020년 여름은 아슬아슬에게 다 털렸다. 다 털렸다. 아슬이 곧 지저스. 지저스. K-POP은 다 지저스. 지저스. 20대 최고의 유닛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의 몬스터. 지금 만나볼까요. 상대방의 유닛 레드벨벳 아이돌. 심지어 리필 레스토리. 예술이 곧 지저스. 안전한 곧 지저스. 2대2. 1,000원. 2,000원. 3,000원. 1,000원. 1,000원. 2,000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